히압! 짭! 짭! 안녕하세요! 돼지저금통입니다! 돼지 꿀꿀이! 닌자! 닌자! 닌자저금통이에요! 예!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닌자! 닌자를 좀 더 강력하게 한번 키워보려고 하는데요 어... 제가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툰드라 아일랜드 툰드라 눈이 내리는 설원 일단 맨 위에 있는데로 한번 가볼게요 맨 위에 있는데로 가려면 돈이 히익! 돈이 엄청 많아 돈이 엄청 많아야 되네 아 맞아! 나 지나야지! 사무라이로! 사무라이 지나! 하고 나면은 이게 아... 이게 또 그냥 초기화가 돼가지고 다시 또 허접한 닌자가 됐어요 허접! 그 막 도움이 되는 그런 거 없나요? 몬스터? 자동으로 사고 팔고 이런 거 없어? 아 있다! 오토셀! 이거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... 곱하기 10... 10코인이요?! 어어!! 싹숱숱숱!GAN! 퍽숱숱! 자동 판다! 자동으로 판다! 팔아라! 팔아! 팔아! 과열 싹수는 자동으로 사고 팔고 헛헛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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헛헛헛헛헛... 헛헛헛헛헛헛헛헛 ah! 아 뭐야 우리 안전적 아니었나 어떤 녀석이 나를 건드리니요 나는 이렇게 온몸에서 뻘건 아우라가 흘러나오는 무시무시한 닌자 사무라인 것을 누가 나를 건드리니요 이것도 바이오를 해보자 아 꽤 많이 샀구만 어 잠깐만 그러면은 이제 다음 섬으로 가야되잖아 벌써 다음 섬으로 가자 다음 섬으로 갈려면은 쭉 위로 올라가야되요 잠깐 무기 하나 사고가자 무기 우와 뭐가 엄청 많이 사진 것 같은데 아 가방 또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가방이 또 작아 그러면은 아 이제 다 샀다 다음 섬으로 출발합니다 동료를 찾아 떠나자 이제 좀 익숙해져서 금방 올라갈 수 있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깐요 펫을 안 끼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결론가 했더니 펫을 안 껴서 그런거였어 펫 꼈으니까 됐다 도착 하하하하하하 아하하 뭡니까 이거 아 펫이잖아 비싼 펫만 삽니다 아 됐다 이제 무기 살 수 있다 무기를 먼저 바이오를 해버리시고 벨트도 바이오를 해버리시고 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 돈을 또 벌어버리시고 또 여기서 또 이제 스킬을 또 바이오를 해버리시면은 다음 다음 섬까지 또 가야되네 잠깐만 벌써 이번 섬 졸업했어요 여기도 무기 설마 졸업됐나 아 뭐야 이것도 졸업됐잖아 허어어 어 무기는 졸업이 안됐네 무기는 아직 안됐어요 무기도 졸업해 바이오 어 하면 됐다 하하하하하하 다음 섬 가야한다 슈 다음 섬 슈 슈 슈 슈 슈 슈 이 이 도착 하하하하하하 와가지고 돈도 받아주시구요 어 돈은 별로 안되네 자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무기를 또 전부 다 바이오 랭크는 몇이었지 올릴려면 랭크는 850B 잠깐만 또 금방 진화할 수 있잖아 헉 아니 이러면은 애써서 올라온 그 의미가 없는데요 헉 이러면 안되는데 잠깐만 그러면은 차라리 위에 올라가서 팻을 뽑고 오자 그래 이거를 일단 스킬을 전부 다 배우고 그래서 점프 열한 번 올라서 팻 뽑고 그 다음에 환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뜨이따 띵띵 됐다 얼마입니까 팻 얼마에요 오오 600원 또 위에 또 있나 위에 또 있네 600원 빽 나와라 나와라 좋은팻 나와라 유니클 좋았다 다크타이어 다크카르마 얼마나 좋아해요 21배 와 좋아좋아좋아좋아 나와라 유니클 또 유니클 피지매 다이아몬드 다있고 와 그래도 연령이 되잖아 나와라 유니클 나와라 유니클 좋았다니냐 몇번 더 할수있소 유니클 또 유니클 대단했어 마지막 유니클 유니클로 도배되버렸구요 자 그러면 이제 3점 가가지고 바로 환생을 하도록 합시다 쉐도우 피지마 주먹에 쉐도우 그 다음에 이제 펫을 좀 바꿔줘야겠죠 아 척척척척척 하하하하하하 무심 뭐야 왜 안들어져 어 어 당겼네 아 됐다 슈아 위까지는 올라왔구요 우리 다 사봐 아 뭐야 하나밖에 못샀어 어 여기 어마어마 무시무시에요 이게 뭐지 이게 이게 진짠가 진짠가 이게 지.. 진짜? 헤엥 점프가 2.5 하하하하 2.5원이라고요? 저기 어떻게 올라가 나 이거 안받았네 그러고 보니까 이거 받자 아 나 펫 뽑아야되는데 이것도 뽑아야되나 그래 이거 뽑아서 합체라도 시킬까 음 그래 이거 뽑아서 합체시키자 그냥 다 합체시켜야지 제가 뽑고 올게요 오 오 오메가 오메가 이거 뭐야 오 오메가 5%짜리네 얼마나 좋아 우와 45배요 오 정말 무시무시하잖아 뭐 빼야되지 제일 낮은거 보다 더 너 빼 너 빼고 이거 끼고 우와 세상에 루스가 우와 이네들이제 좀만 더 뽑으면 진화 찰 wr circum 합체시켜 합체 진화 와 63배 에어 세상에 루스가 진화 무시무시하구마 근데 진을 해버리니까 다른거뀌게 없네 사망을 좀 비우자 일단 다 뽑았다 아 다 뽑았다 한 마리야 갑니다 아 오 됐어 그러면은 저 드래곤 있잖아요 드래곤 히터널 드래곤이고 진화가 다섯 마리가 다섯 마리가 되거든요 진화 진화 또 진화 진화 너는 아 얘는 좀 모자르다 그리고 너도 진화일 수 있지 않니 우와 진화 어떻게 됐어요 진화 135배 하하하하 그리고 이거 히터널 진화 어떻게 됐어요 허 300배 우와 무시무시하구만 무시무시 너도 장착 쇽쇽쇽쇽쇽쇽쇽 와 돈이요 아까는 에헴 아까는 50씩 벌렸거든요 20밴으로써 20배 엄청 빨리 늘어 와 와 대박대박인 무기상 우와 이상한 쌍절곤 나왔다 와 양손 쇽쇽쇽쇽쇽쇽쇽쇽 쌍절곤 쇽쇽쇽쇽 땅으로 돌아가자 땅으로 돌아가서 보스 잡아 보스 보스 어딨어 보스 잡으러 가자 맞다 그리고요 보스가요 또 새로운 보스가 있어요 여기 보면요 여기에 그 섀도우 이상만 들어갈 수 있는 보스가 있거든요 이건 무슨 보스지 이 터널 보스 그냥 보스 아니구요 오 이 터널 보스 이 우와 얘는 더 많이 주나 여기 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건 되게 많이 준다 와 벌써 8호냐 아 손만 때려도 되겠어 왜 이래 으아 왜 이래 와 잠깐만 나 지나고 올게 친구야 여기 처음으로 올라가 봐요 우 쩌 뚜뚜뚜뚜뚜 따 뭐야 구름 없어져 오 한번 밟으면 없어져요 뽀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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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왜 저런 소리나냐 땅도 없어지나 설마 뽀럭 뽀럭 안 없어지네 구름만 밟고 올라가면 되는 거야 별로 없지도 않네 아 안돼 구름이 터지면서 나 밀어내잖아 그러면 조심해야 할 때 바로 갈고 바로 도망쳐야 돼요 안돼 x2 안돼 잘못하면 밑으로 가라 내 공격으로 털어 따가닥 버터 실패 그래서 이제 점프 열일 국방이나 돼가지고 슈 슈 위로 하구요 점프 뛰면요 순식간에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슈 슈 슈 그럼 안 밟아도 되겠는데 슈 슈 슈 슈 딸 한 번 밟아주고 슈 슈 저기 땐 한 번 밟아주고 그 다음에 가로 위로 올라가면은 마이드박지역 같은데 저희가 그죠 어 잠깐만 모자란가? 안되 안돼 모자라 모자라 크로우 크로우 아무거나 하나 걸려주세요 됐다 쇽쇽 도망가 아앍 쇽 쇽 쇽 쇽 쇽 요기서 한 번 밟아주고 도망가 토록토록토록토록 한 번 뚫어진다 됐다 올랐다 마지막 지옥이야 예에에에 하하하하하하 내가 올랐어 와 이거는 뭐야 팻경음치? 우와 펫 경험치주네 한 번에 와 그리고 여기가 이게 마지막 여기 펫 뽑기에요 엄청 비싸잖아 여기에 올라온 이유는요 펫을 뽑기 위해서 그러니까 펫을 뽑으려면 뭐가 필요한가요? 잠깐만 진화는 200이 필요하네 아 무기 마지막도 보고싶다 아 근데 펫도 보고싶고 펫 뽑으러 가야지 펫 뽑으려면 저 펫을 뽑을 수 있는 기가 필요하거든요 기를 모으러 보수를 잡으러 갑니다 와 이거 쌍칼 멋있다 와 칼 멋있어 엄청 멋있어 닌자가 되기 시작 예 잡았다 그러면 이제 130원이 생겼구요 그런데 진화를 하면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다시 또 올라가야 된다 맨 밑에서부터 밑에서부터 또 다시 올라가야 된다 이거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너무 지겨워 이제 문은 좀 초기 안 됐으면 좋겠다 한 번 올라가면은 됐잖아요 또 올라가야 된다고? 너무하잖아 너무해 일단 펫부터 좀 뽑자 펫 좀 잔뜩 뽑아올게요 미니클 다 됐다 오메가 진화 오메가 진화 그냥 한단 진화했는데 165 오메가 진화 우와 145 엄청나잖아 백어소스 백어소스 뭐야 이거 백어소스 이렇게 많아 백어소스 진화 또 진화 계속 진화 오도 진화 나도 진화 계속 진화 계속 진화 진화 또 해라 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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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가수스 페가수스 이거 진화 할 수 있잖아 페가수스 진화 워 450배 엄청나 얘는 끼고 있자 이제 빼고 페가수스 끼고 그 다음에 이거 빼고 빼고 이거 진화 한 거 아예 진화 못했네 진화 한 거 두 개 껴주면 얘도 빼야 되는데 또 뭐 있지 진화 한 거 없어요 이제 있을 텐데 이터널 드래곤 있잖아 여기 이터널 드래곤 이터널 드래곤 장착 하고 됐다 나머쯤 타라 됐다 와 엄청나졌어 오 무시무시해요 근데 결국에는 아 이게 고양이 고양이 한 마리 나오지 않았나 고양이 있지 않나 고양이 봤던 것 같은데 여기 있다 와 이게 이게 제일 좋은 거야 2%짜리 두 마리 더 있으면 진화할 수 있네 됐다 이제 이제 닌자 레전드 할 수 있는 거예요 닌자 닌자 레전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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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마 마스터 오브 쉐도우 와 이제 하나 둘 셋 넷 와 다섯 번 더 지나면은 끝이네 와 닌자 레전드가 되었습니다 정말 재밌게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닌자 레전드 되어보시면 어떨까요 그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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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뭐야 포럼색 아 이거 나무에서 나오는 거구나 뿅